자 이번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 토지정책 했었죠 토지정책 수단에서 지역지구제, 지역지구제랑 맞물려서 개발권 양도제 그 다음에 토지은행 제도랑 맞물려서 토지선매제도 이걸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197페이지에 가시면 공영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환지방식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간단하게 나중에 개발론 쪽에서도 다시 또 환지에 대한 부분이 등장을 하죠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업주체가 공적주체가 행하는 개발이에요 그러면 시장에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주택건설 등에 필요한 택지 등을 조성해서 공급을 우리가 해줘야 됐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정부 등이 토지를 수용하고 대지를 조성한 후에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는 제도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공영개발이라는 것도요 사업주체는 공적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토지를 수용 등을 해가지고 시장에다가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하는 것이 공영개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장점이라는 건 공적주체가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단점은 뭐가 단점이 되냐면 여기도 역시 매수를 해야 돼요 그렇죠? 사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197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토지 수용과 같은 시장 개입수단에서는 토지 매입과 보상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하고 피수용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게 여러분 시험 질문이 한 두 번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공영개발이 만약에 수용 대상 토지의 토지 소유자가 팔지 않겠다고 버튼 게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강제 수용이거든요 그러면 수용 과정에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일정한 지역이 개발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해요 그러면 그 지역의 지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앞으로 내 땅값이 올라가기도 하는 기대심리가 반영이 돼 있는데 갑자기 정부가 이 지역을 수용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수용을 하겠는데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 금액이 그런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대심리하고 다른 보상가가 책정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갈등이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게 공영개발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환지 방식이라고 해서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법상에서 도시개발법에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환지 방식에 보시게 되면요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수열에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 또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다른 지역에서 현재에 높아서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울 때 이거를 적용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환지 방식은요 토지 소유자에게 현금으로 보상을 해주는 개념이 아니고요 나중에 개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목이 환지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를 바꿔주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시 주변에 이렇게 이용 상태가 이렇게 돼 있으면 효율적으로 이용한 게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구액 정리해 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구액 정리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여기에 원래 토지 소유자의 토지가 만약에 100평 그러면 이 중에서 한 30평 떼어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채비지라는 것을 조성해요 이거를 매도해서 사업 비용을 갖다가 충당하는 개념이고요 그러면 원래 토지 소유자는 나중에 토지 바꿔주거든요 바꿔줄 때는 100평이 아니라 한 70평으로 바꿔주죠 이거를 나중에 구액 정리가 되니까 땅값이 상승하니까 그걸로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쓰는 게 환지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최근에 이 환지 방식에 대한 것이 한 3번 정도 그렇죠? 5년 사이에 그 정도 용어로 활용이 돼 있으니까 환지 방식의 의미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우리가 개발 쪽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199페이지에 보면 개발익 환수 제도라고 해놨죠 그래서 개발익이란 개발 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용 계획의 변경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이 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우리가 지난번에 강의에 따라 드렸던 개발 부담금 같은 제도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개발익을 환수하는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왜 환수해야 되냐면 일종의 불로소득이잖아요 그렇죠? 토지 소유자가 도로 내는 것도 아니고 토지 소유자가 공원 조성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부 등에 의해 가지고 그 사업이 시행이 되고 나면 지가 상승했다는 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종의 불로소득이니까 환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199페이지에 하단 박스에 보면 개발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죠 이 박스 안에 3번을 가시게 되면 개발 부담금이란 이렇게 나오죠 개발 이익 중 이 법에 따라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금액이다 그래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직접 개입이다 간접 개입이다 하나 둘 셋 간접 개입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순발력 있게 바로바로 나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뒤에 보면 200페이지에 토지 공개념 제도라고 있어요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은 토지 국유화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토지 국유화라는 것은 토지의 소유권을 정부가 갖는다는 얘기인데 토지 공개념은 사적인 소유권을 인정을 해줘요 인정을 해주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는 부분은 마음대로 놓지는 않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공이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산권을 행사하게끔 그러니까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쓰는 것이 토지 공개념 제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 토지 공개념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가지 보시게 되면 예전에 이 토지 공개념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택지 소유 상한제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토지 초과 이득세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제도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3대 법안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택지 소유 상한제는요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에서는 개인이 200평을 초과해서는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초과해서 토지를 소유했을 때 여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간주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초과분에 대해서 가치 상승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그게 토지 초과 이득세예요 근데 이게 헌법상에서 명시한 사유재산권의 침해 있죠 그런 위헌 소지가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기가 됐고 한 10여 년 정도 끌다가 얘네가 다 지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시험에 한 3번 정도 인용을 한 거예요 그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제목 정도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201페이지에 가면 주택정책이라고 명시가 돼 있죠 어쨌든 간에 이 정책에서도요 주택정책은 가장 중심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주택정책이라는 것도요 시장에서 발생하는 주택문제라는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주택정책의 목표가 있을 때요 우리 앞에서 주택문제라는 게 양적인 문제가 있었고 질적인 문제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적으로 충분한 주택 같은 거를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 주거환경의 개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도모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런 주택정책의 내용이라고 보시게 되면요 그 내용이라는 게 거기 3번의 내용이라고 돼 있는데 모든 정책이라는 게 수요하고 공급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공급능력이 우수하다 그러면 공급을 확대해 줌으로써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고요 공급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는 걸로 귀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로 보시게 되면 202페이지에 공급이 나오죠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요 측면이라는 것은 구매력을 강화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공급의 규모를 다양하게 해주더라도 규모를 다양하게 한다는 얘기는 소형평형서부터 중대형까지 다양하게 공급하더라도요 주택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구매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공급을 늘려주면서도 주택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구매력을 높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구매력을 높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뭐가 되겠어요 그게 거기 수요 측면에서 보시면 양가로 3번에 서미를 위한 저당금융제도의 확대 실시 있죠 주택 공급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제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구매력을 강화시켜주게 되면 구매력이 높아지니까는 주택에 대한 소비가 많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택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공급하고 수요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면 203페이지에 보시면 임대주택 정책이라고 했어요 임대주택 정책의 제목에 별표가 있다는 얘기는 시험의 출제 빈도가 높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정부는 임대주택 정책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임대주택을 대부분 소비하는 사람들은 무주택 서민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정부가 주택 정책을 펼칠 때는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기억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임대주택 정책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임대료 규제예요 그런데 임대료 규제 안에 보게 되면 최고 가격제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정부가 상한선을 정해주는 거예요 임대료를 100만 원 이상을 100만 원이라고 정해놓으면 그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우리가 최고 가격제, 최고 가격을 정해놓고 그 이하로만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임대료 규제라는 정책이 시장에서 실효성이 있으려고 하면요 규제 임대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임대료가 있으면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선에서 통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책의 실효성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만약에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은 선에서 설정이 되면 아무런 변화가 안 나타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임대료 규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단기 효과라는 게 있어요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뭐 이렇다는 얘기죠 만약에 시장에 임대료가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통제하는 거예요 50만 원 이상은 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하락하는 거죠 임대료 규제를 통해서 그러면 왜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냐면요 임대료가 낮아지게 되면 임대업자 손해잖아요 그죠 그럼 임대사업을 안 하고 싶은데 임대사업을 안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세입자를 내보내야 돼요 그러면 이사비용에 위약금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손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임대차 계약기간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임대료 규제했다는 효과가 시장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가 이렇게 하락하게 되죠 그러면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면 수요는 늘어날 수 있는데 이때 늘어나는 수요 있죠 얘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아요 적은 양만 늘어난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집에서 독립을 하더라도요 임대료가 좀 싸요 나도 나가볼까? 근데 보증금이 있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 돈을 마련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203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규제 가격은 반드시 시장 가격보다 낮아야 되고요 시장 가격보다 높으면 아무런 규제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돼 있죠 예 그것도 기억은 잘 해두셔야 되는 거고 뒤에서 다시 나오니까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장기적인 부분에서는요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장기적이 되면 임대료 규제가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단기에는 임대업을 안 한 사람도 임대사업을 바로 접기는 곤란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 공급이 줄어들죠 임대사업 안 한다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증금이 다 마련이 돼 있어요 그러면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발생하냐면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그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요 일단 뭐가 발생하냐면 첫 번째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해요 그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올라가야 되는데 규제에 묶여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암시장이라는 게 형성이 되면서 음성적인 거래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거는 암시장 거래 가격이고요 이거는 규제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중 가격의 문제가 대두가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음성적인 거래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이번에도 저기 그 임대차 계약기간 계약 갱신 청구권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집주인이 만약에 직계 좀비속 있죠 그래서 아들과 딸 이런 애들이 집에 들어온다 그러면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언론에 소개된 사례를 보게 되면 틀림없이 거기서 몇 년 살면서 집주인에게 자녀가 딸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아들이 들어오게 됐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참 그렇다는 얘기죠 어쨌든 음성적인 거래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암시장 이런 게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 주택의 질이 떨어져요 왜 주택의 질이 떨어지냐면요 정상적인 임대료 받을 때는 임대 사업자들이 직관리 신경을 쓰죠 새로 놔야 되니까 근데 싸게 받을 수밖에 없으면 줄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관리해야 되고 뭐 어디 손봐야 된다 도배장판 새로 해준다 그러면 아웃이라는 얘기죠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질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임차자들의 주거 이동이 제한이 돼요 현재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데서는 50만 원 주고 세를 살고 있는데 직장 관계상 다른 쪽으로 발령이 됐어요 근데 출퇴근하기는 너무 멀어요 이사를 가고 싶은데 거기에서는 이 가격 주고도 임대주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족은 그냥 원래 집에다 두고 혼자만 원거리를 출퇴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유발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게 장기효과에서 1, 2, 3, 4로 나와 있죠 그게 가장 보편적으로 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05페이지에 가시면 상단 그림 밑에 나와 있죠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높을 때는 이런 변화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주거비의 일부를 보조를 해주는 그런 제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 보조관계를 보게 되면요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수요자에게 보조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에게도 보조를 해 줄 수가 있어요 수요자에게 보조해 주는 건요 소득보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세보조가 있어요 소득보조라는 건요 이거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거고요 집세라는 것은 이거는 사용처를 정의해 놓고 보조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쿠폰으로 지급이 되고요 이 쿠폰은 집세용처로만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효용적인 측면이 있죠 현금으로 받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쿠폰으로 받는 게 현금으로 받는 게 좋겠죠? 그래서 효용 측면에서는 얘가 유리해요 그런데 정책 측면에서는 얘가 유리해요 그러면 정책 측면에서는 왜 얘가 유리하냐면요 만약에 임대주택을 공급을 했는데 그게 분양이 안 되는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소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보조를 해 줄 때 그 사용처를 집세로만 쓰게끔 유도하게 되면 소비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책 측면에서는 얘가 유리하다고 얘기해 주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에게 보조해 주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낮은 금리로 거기 보시면 건설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로 주택도시기금이라고 그래요 이 지원을 해가지고 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게 상대적으로 싼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을 받아서 공급이 늘어나니까 임대료가 그만큼 어떻게 돼요 싸게 공급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임대료를 안정화시킨다는 점에서는 공급자 보조가 수요자 보조보다는 좀 유리한 측면도 있어요 근데 공급자에게 보조해 주게 되면 거주지 선택에 제한이 걸려요 나도 임대료 싸게 주고 임대를 더 하고 싶은데 문제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공공주택이 없어요 알아봤더니 저 멀리 떨어진 강원도에는 있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좀 더 싼 임대료를 내기 위해서는 강원도로 주거이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수요자 보조하고 뭐가 있냐면 공급자 보조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거기 206페이지에 보면 임대료 보조 정책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임대료 규제와는 달리 시장 기능을 왜곡시키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인위적으로 공급을 조절한다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임대료 규제보다는 시장 기능에 부합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때 박스에 보면 주택 바우처 제도라고 있죠 이게 이제 수요자에게 보조해 주는 거예요 쿠폰으로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이렇게 보조는 못해 주고요 지자체별로 이렇게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주거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주거급여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은 시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있어요 그죠 자 이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도요 민간 부분에서는 저소득층이 필요한 만큼의 주택이 공급이 안 되죠 그래서 공급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다가 주택을 공급해 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을 때 나타나는 단기 장기에 대한 부분보다는요 요즘은 주로 이 법령에 의해서 출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 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임대주택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임대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 등을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207페이지에 민간 매입주택이 있고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때 그거를 하나 기억해 두세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몇 년 이상 10년 이상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요 상단에 지문 4번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라고 있어요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여기도 역시 몇 년 10년 이상 그 기간에 대해서 하나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거기 보면 민간임대주택이 하나 특별법 있죠 이거를 기초로 해서 여기도 출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라고 있죠 얘네가 예전에 원래 8년이었어요 이게 원래 10년이었어요 10년이었다가 얘가 8년으로 기간이 단축이 되면서 한번 출제가 됐다가 이번에 법의 개정이 이뤄져서 다시 10년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임대사업자는요 1호 이상 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임대하는 사업을 다 임대사업자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지문 8번에 민간임대주택 하나 특별법 제11조라고 돼 있으면서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범위라고 해놨죠 그 업무범위에 대해서도 한번 출제를 한 거예요 그 업무범위에 보게 되면 임대사업자는요 뭐를? 예를 들어서 대출을 알선하는 이런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면 이거 틀리는 거예요 이게 한번 시험에서 인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업무를 다 정리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그게 한번 인용이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임대료를 정할 때요 우리가 임대료를 나중에 올릴 수가 있겠죠 근데 5%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정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있죠 이거를 작성해서 우리가 운영할 수도 있다는 거 다만 그 옆에 209페이지에 중간에 지문 10번에 표준 임대차 계약서라고 있잖아요 그 위에 가면 미음이라고 돼 있어요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현금 또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이용한 결제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맹점은 그거죠 그러면 카드로 결제를 받는다는 얘기는 단말기가 있어야 돼요 그지 카드 결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단말기를 발급받으려고 하면 사업자 등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득에 대한 이런 게 다 노출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어쨌든 그렇게 정의적으로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거는 또 세입자하고 집주인 간에 묶게 의해서 현금으로 계속 내던 대로 내면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표준 임대차 계약서라는 걸 우리가 작성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210페이지 가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요 정부가 정한 조건에 충족되는 쪽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가시면 210페이지에 공공주택특별법상에 임대주택이 있어요 이게 작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여기에 관한 법률이 있죠? 여기에서 출제한 거예요 그래서 지문에 뭐가 나오냐면 영구임대주택이 있죠? 얘는 50년이에요 국민임대는 30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행복주택이 있죠? 행복주택의 특징이 뭐냐면 얘네는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주거 취약계층이 있죠? 사회초년생, 신혼보부, 대학생 있죠? 이쪽에 우선 공급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틀리게끔 유도를 한 개념이죠 그리고 장기 전세주택이라고 해서요 20년의 기간 동안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거 그 다음에 일정 기간에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해서 공급하는 주택도 있고요 임대를 줬다가 나중에 일정한 기간이 되면 분양 전환시켜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기존 주택을 매입을 해서 싸게 임대를 줄 수도 있고요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이걸 좀 더 싸게 전세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도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장기 전세주택 정도가 두 번 나왔고 나머지는 거의 인형이 안 됐는데 작년 시험에 한번 언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임대주택의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통합임대주택으로 명칭을 하나로 묶는 방안도 추진 중이니까 나중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그거는 추가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임대주택의 정책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임대를 규제하고 보조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부분을 또 언급하니까 이런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정리를 해두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구별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211페이지에 있는 분양주택 정책이 있죠 그거 그 다음에 조세 정책에 이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